이 바다를 나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밤바다 우철쌤의 역사밤바다 마케도니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폴리스끼리 갈등이 심해지자 그리스 연합 의식이 떨어졌고 폴리스들의 군사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작은 왕국 마케도니아가 성장하게 되었고 기원전 359년 필리퍼스 2세가 즉위하면서 그 세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통합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에 따라 마케도니아군이 점점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오자 그리스가 분열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일 것인가 그러는 중 반 마케도니아를 주장한 아테네와 테베가 화해하게 되면서 두 폴리스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에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군과 아테네 테베 연합군이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벌입니다 그 결과 마케도니아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리스 연합군은 패배 그리스 연합군의 세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펠리퍼스 2세가 암살당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듯 했으나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즉위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테네와 테베는 연합군을 다시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 군은 그리스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그리스 연합군이 크게 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테베가 다시 세력을 모을 것을 우려하여 테베폴리스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그 이후 그리스를 완전히 통합하면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마케도니아는 이후 기원전 334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합니다 1년 뒤인 기원전 333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방을 알렉산드로스는 점령합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한 알렉산드로스 군은 이를 막기 위해서 온 페르시아 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가 이소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고 여기서 패배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가기 전 후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리아, 페네키아, 이집트를 차례로 점령하였고 후방을 안전하게 만든 마케도니아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페르시아 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가우가 멜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 또한 알렉산드로스 군이 승리하였고 여기서 패배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여 기원전 330년에 바빌론을 점령, 수사를 점령,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압박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가 마지막 힘을 짜내 마케도니아에 저항하는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것이 메가로폴리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329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전투 또한 마케도니아 군이 승리하면서 스파르타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후방도 안전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 이 군대는 더더욱 동쪽으로 나아가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3세가 도망 도중 부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알렉산드로스는 거기서 군대를 멈추지 않고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을 통치할 만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먼저 정북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에 그리스인을 이사시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한 그리스인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토대로 도시를 건설해 나갔고 이곳에서 살게 된 각 지역의 주민들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어를 공통 언어로 지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문화를 각 지역에 전파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각 지역의 여성들과 그리스인을 결혼하게 하여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그리스인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리로 등용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의 통치를 담당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것이 당시 마케도니아가 점령한 지역에 설치된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이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도시들이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강, 지중에서부터 인더스강까지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 동방과 서방이 연결되는 교역로가 개방됩니다 이로 인해 서방세계와 동방생계가 연결되어 두 문화가 혼합되는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고 더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인들이 오랜 원정과 먼 원정으로 향수병에 걸리게 되면서 더 이상은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주장을 꺾고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4년에 수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 뒤 바빌론으로 이동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넓은 영토를 가진 단 하나의 왕이 사망했습니다 이렇다 할 후계자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바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23년부터 301년까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고 기원전 301년부터 280년까지 권력 다툼 세력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였고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가 분열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분열 끝에 3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였습니다 이 3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던 시기는 기원전 280년부터 230년까지였고요 마케도니아는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의 지역이고요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 주변 지역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30년 이후 로마가 등장하여 로마가 헬라니즘 3국,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마케도니아 세력은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케도니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